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아. 이게 뭐라고? 아, 꺄아. 네, 안녕하십니까. 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일단 답안 쓰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길 건 답안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답안으로 이길 수 있다니까요. 5점이 차이가 나니까 답안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인간이 뭐 공부 조금 더 했다고 해서 5점 더 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5점 따는 방법은 답안 형식이 좋으면 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걸로 이기시라고요, 그걸로. 그죠? 그러고 자꾸 지금 우리 공부 기간이 조금 적다고. 설마 이 적은 6개월 해가지고 전부 뭐 1년짜리도 못 붙는다고 하던데 6개월 갖고 붙겠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죠?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매주 와서 열심히 하셨고 서브노트 열심히들 작성하셨고 그 암기라는 지금 저 장벽이 남아있지만 그 12월에 집중 암기 할 거잖아요. 그게 200 몇 개고 하면 체크 한 권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그래서 제 서브노트 하고 한번 그,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체크를 해봤어요. 과연 제 서브노트가 많다고 하는 건데, 아웃박스라고 하는 건데 이 박스로 아웃개라는 거죠, 그죠? 이 박스를 이렇게.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거기서. 그 우리 교재 지금 다른 서브노트에서 그 좀 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계속 지금 복사로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본인들이 선택하세요. 거기까지 그 제가 추가로 제 서브노트에서 우리 교재하고 좀 그 누락이 됐지만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건 추가로 복사를 몇 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가급적 해서 나눠는 드릴라 그래 그거를 소화하고 추가로 여기서 뭐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뭐 저기는 못한다는 얘기고 본인이 그걸 수정하셔가지고 소화를 하고 간략히 정리할 여력이 있는 분은 하시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거, 쉬운 거, 원리적인 거 그게 지금까지 한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뭐 엄청 부족해갖고 뭐 딴 교재들은 훨씬 더 두껍고 하니까 훨씬 더 많다. 그거 뭐 안 했으니까 이러지 마시라고요. 거의 한 거예요. 거의. 한 1, 20개 정도 그냥 추가되면 거의 다 커버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신감 갖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답안 쓰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답안 쓰시라고요.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다섯 명이 하든 열 명이 하든 지금 답안 쓰시는 거 보면 5, 6분 정도는 잘 쓰시는 거예요. 그죠? 형식도 좋고 그리고 그 약간 그 지금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실력도 올라오고 답안 쓰는 것도 올라오셔가지고 그 밑에 또 한 네다섯 분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안 형식이 1교시는 1교시 그죠? 10점 문제 그냥 계속 이거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죠? 이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잡으라고요? 이 문제에서 뭘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에서 두 개 이상 줬으면 문제에서 항목을 두 개 이상 줬으면 그게 제목이에요. 답안 제목이라고 목차예요. 답안 목차예요. 그거 먼저 목차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개율을 살짝 개념이나 뭐 이거는 추가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개념 안 줬다고 해도 개념은 1번에 개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거에 대한 거니까 그러고 이 두 개가 오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추가가 본인이 뭐 어떤 소방에서의 활용 문제점 도입 방안 뭐 현행 뭐 이런 뭘 쓸 거 있으면 뭐 하나 정도 한 항목 정도 추가해서 이걸로 끝내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 할 때도 여기 여기 문제 주어진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의 4분의 3 이상은 여기서 분량이 다 차지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뭐 여기서 안 물었잖아요. 개념 그냥 이거는 도입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물을 쓴 거예요. 극히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예하고 여기 있다가 잔뜩 뭐 지금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에 3분의 1 쓸 건데 여기 있다가 잔뜩 늘리고 본인이 이물을 넣은 거에다 잔뜩 늘리고 여기를 줄이버리면 상대적으로 채점은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답안 써야 되고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문제와 관련 없이 답안을 본다면 그게 좋은 답안일 수도 있겠죠. 그죠? 훌륭한 답안이고 아는 것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죠 이분은 이거 쓰란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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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해서 4분의 3 이상이 여기서 할야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량은 1과 3분의 1이라고 계속 그러하죠. 그죠? 1과 3분의 1 앞 페이지 정의 안아지 글씨가 느리면 앞 페이지만 하는 거죠 뭐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1과 3분의 1을 할 건지 1페이지만 할 건지 1과 3분의 1을 한다는 욕심을 부리면 1과 3분의 1은 6개에서 7문제 나머지는 그저 1페이지 나머지가 3, 4안은 이렇게 돼야 시간이 때워진다는 거죠 그죠? 욕심부리면 안 돼요 1과 3분의 1을 남기지 마세요 10점 문제는 지금부터 잘려내시라고 해요 1과 3분의 1 이상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시간 밀려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한 6개는 이거 정도 돼야 1과 3분의 1이 돼야 일단 분량이 중요해요 분량이 분량이 작으면 고득점은 없어요 아니 뭐 남들은 이만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 써놓고 압축이니까 그건 압축은 누가 압축을 해석을 누가 못하지 나도 분량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썼을 경우 다 개념 맞고 다 했으면 8, 9점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1페이지만 쓰면 아무리 해도 여기는 안 나와요 이렇게 잘 써야 7, 7 나오겠죠 원래 6이면 합격하는 거죠 1교시가 그렇죠? 평균 6이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서 대여수 문제가 7, 8점이 나와버리고 나머지가 5, 6점 맞으면 무조건 1교시 합격라인에 들어간 거죠 1교시가 점수 따기가 좀 어려워요 제일 정확한 걸 쓰라는 거 아니에요 1교시는 뒤에 2, 3, 4교시는 크게 늘려서 쓰기 때문에 얼렁뚱땅 뭐 어쩌고 해도 채워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것 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이것만 쓰라는 거예요 팩도 이것만 여기는 수치나 이런 개념도 중요시 봐요 왜? 정확하게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여기가 유리하고 점수가 좀 나오고 공부 안 한 사람이 1교시가 점수가 나오고 좀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정확한 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걸 꼭 지키세요 이 이상 늘리지 말고 최소 1페이지 끝에 끝에까지는 채우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 문제 쓰는 거지 뭐예요 나는 퍼펙트하게 여덟 문제 쓰고서는 합격 그게 유리할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퍼펙트해보니 1점 더 받는 거예요 1점 그걸 어떻게 대충 써서 반페이지 맞춰도 5점은 줄 거 아니냐고요 5점은 준다고요 그렇죠? 1점과 5점을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번 지금 풀로는 안 해봤잖아요 뭐 1월에 가서 풀로 해봐야 되겠지 그렇죠? 일기 똑같이 현장하고 똑같이 일본 열쇠 문제 가지고 열 문제 쓰기 게임 저거 뭐예요? 여섯 문제 가지고 해서 똑같이 해봐야 되겠죠 시간 체크 돼야 되죠 그렇죠? 그때 가서 늦으면 지금 본인이 써보시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기출문제 갔다가 써보시라고요 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걸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야 될 것인지 본인이 판단하시라고요 좀 빨리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나 도표를 반드시 넣으시라고요 여기도 그게 훨씬 장수 채우기가 쉬워요 1과 3분의 1을 글씨로만 빡빡하게 채우려면 한없이 가서 이거 언제 채우느냐고요 팔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그림이나 도표로 꼭 하시라고요 한 페이지에 그림 또는 도표가 하나는 들어가는 것이 본인도 작성하는 사람도 유리하고 보기도 좋고 점수도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좋아요